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스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요즘 기상 상황이 악화가 돼가지고 홍수에 시달리는 지역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내용 안 받을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가 사실 홍수 이야기하고 땜 이야기에요 원래는 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 중국 양쯔강의 그 산샤 댐이 요즘 하도 난리가 나가지고 아 근데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무너질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들 좀 홍수나 댐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네 그래서 PPT를 준비를 했구요 원래는 그래서 땜 이야기만 하려고 했다가 근데 땜 이야기를 하면 홍수와 관련된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준비한 내용이 좀 길어졌어요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홍수와 땜 이야기구요 자 여름철 홍수조사의 중요한 역할은 땜과 관련된 주요 역사 및 장단조과 관련된 이야기 네 자 일단 홍수에 대한 이야기 앞부분에 좀 추가가 된거에요 과도한 물이 땅을 메운 만큼 넘쳐 흐르는 자연성을 우리는 홍수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는 뭐 지리 시간이나 뭐 아니면 지구과학 시간 이럴 때 뭐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에요 슬기로운 생활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이 홍수 현상을 직역해서 큰 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홍수의 대부분은 하천의 물이 한 개를 넘어서 범람 넘치는 현상을 보통 우리는 홍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다가 넘치는 밀어 닥치는 현상은 보통은 해일이라고 하죠 근데 수해는 범위가 커요 수해는 홍수하고 해일로 인한 피해 모두를 포함을 해요 근데 이제 홍수 확률이 그 유라시아 대륙 유라시아 대륙 기준으로 이제 동안 동아시아 쪽에서는 보통 6월에서 8월 사이 폭석이 많이 일어나구요 서한에서는 11월에서 3월 주로 겨울에 많이 일어나요 아니 이게 왜 그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막 건조해 죽겠는데 왜 서한에서 막 홍수 현상이 일어나느냐 막 이렇게 의아해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요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구 공전하고 있는 그 위치가 서로 반대거든 이 시기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타원으로 그렇게 돌기 때문에 그 지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날씨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달의 흐름도 그 달도 돌잖아요 해하고 다 지구하고 해하고 달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 물의 움직임 이런 것도 바다의 움직임 이런게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브루스 올마이티 보면 그 브루스가 그 브루스가 달을 막 이렇게 땡기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브루스가 달을 이렇게 땡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 뭐냐 브루스는 자기 여자친구는 홍콩을 보냈지만 그 다른 지역에서는 막 그 홍수가 일어나고 막 그런게 자기 머릿속에 막 이제 아침에 그 들리잖아요 기도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는 가장 많은 원인은 보통은 호우예요 네 안녕하세요 호우 그 뭐냐 날강두가 꼴넣고 세레머니 호우 하는 거 이거 말고요 음 그리고 어쨌든 호우 이외의 원인은 보통 적어요 뭐 눈이 지나치게 많이 내려서 그게 녹아서 홍수가 난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음 근데 사실 파괴력이 임팩트하는 사실 지진이에요 지진은 그 지진의 여파로 건물에 막 금이 가고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홍수는 건물하고 시설 자체가 파괴되긴 어려워요 물의 힘이기 때문에 아 물론 물도 힘이 강하면 그 노후된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구요 산사태로 인해서 무너질 수는 있어요 눈 사태로 인해서 하지만 지진에 비해서요 지진은요 깔려있으면 그 구조물을 드러내고 구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홍수는요 물에 잠기면 바로 익사하잖아 자연재해 중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재해가 홍수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자연재해 중에서 그 홍수로 인한 사상자가 역사적으로 제일 많아요 1931년 중국 양쯔강에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 200만에서 400만명이 사망했을 거라 추정하는게 이게 랭킹 1위에요 그리고 중국 황하에서 홍수가 1887년에 있었는데 이때 황하의 홍수로 200만이 죽었어요 그리고요 이제 태풍 태풍의 경우는요 비를 많이 뿌릴수록 그 피해 강도가 세져요 기본적으로 태풍은 바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바람인데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그 피해는 커지는거죠 그리고요 이게 홍수가 피해가 큰 이유는요 단순히 물이 넘치면요 물이 넘쳐서 사상자 거의 이제 그 익수자들에 의한 익수에 의한 그 사장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을 해요 조선 태조가 그 위화도에서 회군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압록강 물이 범람을 했어요 위화도까지는 어떻게 건너는데 압록강 물이 범람을 하면서 그 중국쪽으로 건너갈 수 없었던거에요 그쪽이 범람이 더 심해가지고 돌아가는 쪽은 조금 더 나은데 근데 비는 멈췄는데 하필이면 여름 장마철에 떠났거든 그 요동정벌을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홍수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거에요 조선 태조가 그 이 여름철에 출병을 그 반대했던 이유 4대 폭발 불가로 내세웠잖아요 첫번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힘이 없다 뭐 이거는 뭐 이거는 이 뭐냐 기후적인거하고 관계없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두번째 농사철이다 농사철인데 백성들을 왜 여기 군사에 차출하느냐 이거 안된다 그 국가 경제가 위험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고 농사철이지 세번째 북쪽으로 군사들을 집중시키면 외구가 또 쳐들어올 수 있다 네번째 네번째가 사실 이 원인에 속했어요 여름 장마철이다 장마철로 인해서 그 뭐냐 장마로 인해서 제대로 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시기에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홍수가 휩쓸고 간 지역이 전염병이 일어난 수인성 전염병이 일어나기 쉬운 이유는요 홍수로 이 거주지역이 오염되면요 그 지역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물론 수돗물이 있다고는 하지만요 그 수돗물도 보통 그 취수를 위해서 저수지에서 물을 갖고 오거든요 물을 끌어오거든 그 서울이 서울이 수돗물을 한강물 쓰는 거 알죠 서울이 수돗물 한강물 써요 그 브랜드 이름이 아리수인데 그 아리수가 어디서 오냐면요 저기 팔당호에서 와요 수도권에 이 수돗물이 팔당호에서 오는데 만약에 그 홍수로 인해서 그 홍수로 인해서 그 이제 홍수로 인해서 그 방류했던 물들이 그 토사가 쌓여가지고 그 더러운 물들이 그 팔당까지 오면요 그게 수돗물이 완벽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반드시 물을 끓여서 드셔야 돼요 수돗물을 드실 경우는 끓여서 드시고 정수기는 꼭 필터 확인하셔야 되고 사실 제일 그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그 마트에서 물 사오세요 마트에서 물 사오는 거 아니면 근데 사실 그 끓여 먹는 거는 또 미네랄이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그 수돗물을 받은 다음에 보통은 윗물만 마셔요 음 한번 그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수 그래서 인간 환경과 경제적 활동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 홍수 그 뭐냐 가톨릭 성경에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하느님이 주님이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데 그 노아의 가족들만 살려줬잖아 동물 한 종류씩들만 다 태우고 음 그래가지고 세상을 그냥 며칠 동안 다 쓸어버렸잖아 음 그랬다고 해요 그렇고 이제 토양을 더 기름지게 하고 영향이 부족한 곳에 영향분들 그 물을 물의 흐름을 통해서 공급을 해줘요 이 물의 흐름이라는 게 그 토양을 좀 기름지게 해주는데 적당한 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오면 토양이 갈라지고 말라붙고 가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고대의 사대문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범람은 있어야 돼요 음 범람은 적당하게 필요하고요 그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막 수시로 막 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집트 나의강은요 그 일정 시기가 범람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끝나면 딱 씨를 뿌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자주 일어났던 지역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물의 상태나 이동을 관리하는 수리학이 발달을 해요 수리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가톨릭 성경에서 이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약간 좀 이 홍수와 관련된 신화가 좀 뭔가 종교별로 좀 꽤 있어요 음 왜냐면 그 가톨릭 성경을 보면 그 창세기가 시작했던 지역이 그 유프라테스강 근처거든요 그 비옥한 초승달지요 어쨌든 그쯤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렇고 이제 대한민국의 홍수는 보통 장마철에 집중이 되죠 그래서 장마철에 집중이 되는데 이게 심해지면요 마을이나 시가지가 침수될 수 있어요 침수될 수 있고 논밭이 물에 잠겨버릴 경우 근데 그냥 적당히 적셔주고 가면 좋은데 며칠 동안 잠겨버리면요 한의 농사를 다 망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 모내기 시는데 그 모내기 해놓고요 그 이제 그 모내기 하면 지금은 이제 씨를 뿌리지 않고 모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모내기를 한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 응 자리 잡지 못했을 때 그 이 제대로 땅에 뿌리 내리지 못했는데 이 홍수가 일어나버리면요 다 망하는거에요 다 뽑혀버려 그리고 이 뭐냐 태풍 장마 이게 폭우가 너무 심해지면요 나무의 열매들이 다 떨어져서 죽어요 그럼 그 열매 못 파는거에요 그래서 보통 그 추석을 앞두고 태풍이 발생을 하면 네 그럴 수 있다는거에요 그리고 이제 인명이나 가축이나 건축물 피해 등으로 인한 재건축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식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그 물가가 대폭 상승해요 물가가 대폭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최근 홍수들은요 그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 흔히 사대강이라고 하잖아요 사대강에서는요 그 어느정도 이제 정비가 되있기 때문에요 조금 덜해요 피해가 댐들도 적당하게 그 홍수 조절에 필요한 댐들도 있고 사대강은 그래도 어느정도 대비가 되는데 진짜 막 그 지방 하천들 있죠 지역정비에 막 덜 돼있고 그런 데서 좀 자주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태양가 지역은요 보통 만조대하고 시기가 겹치면 배수가 약해져서 물이 불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 혹시 여의도 근처 사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 한강공원 자전거길이 올림픽대로 자전거길은 원래 그 원래의 본선이 그 무조건 그 한강길이 여의도로에서 왔잖아요 물론 그 무조건 그 여의도로 끼고 돌아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대강 개발하고 아라뱃길 뚫고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여의도 색강에 자전거길을 뚫었어요 여의도 색강에 자전거길을 뚫었는데 문제는 이 자전거길이 여의상류하고 여의하류나들목에서 그 도로 위로 넘어가는 육교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차들의 그 시야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 밑으로 지하차도를 뚫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색강이 그 인천바다에 만조가 일어나면요 그 아라뱃길하고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한강 수위가 상승해서 물에 잠겨요 근데 문제는 이 아라뱃길이 그 김포대교 수중보가 있기 그 김포대교보다 동쪽에 있어요 아라뱃길이 음 그래가지고 그 김포 아라대교 음 거기가 48번 국도고 그 전호대교가 그 김포 한강로죠 그래가지고 그 아라뱃길 그 다리가 행주대교 바로 옆에 있는데 아라뱃길이 그렇다 보니까 그 김포대교에 있는 수중보가 이걸 막아줄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한강 수위가 좀 상승할 수 있어서 그 인천 앞바다 만조가 일어나면 보통 그 여의도 색강의 그 자전거 산책길 거기가 물에 잠겨요 그래서 보통 장마철에 그 길을 못 써요 인천 앞바다 만조가 일어나면 음 거기는 물에 잠기고 그리고 사실 이제 1년에 한번 그 팔당댐이 방류하면 잠수교가 물에 잠기는 시기가 있어요 잠수교가 물에 잠길 정도면 당연히 자전거길 못 가죠 보행자 통행 못하죠 음 그래서 그 또 이제 올림픽대로 중에서 아마 그 강변북로 강변북로 중에서 그 지대가 제일 그 제일 저지대 지역이 제가 말하기로는 뭐냐 동작대교 쪽이에요 그 한강대교 동작대교 그쪽이 강변북로가 그쪽이 제일 낮고요 올림픽대로는 노량대교 구간이 제일 그 지대가 낮아요 음 그 노량대교 특히 한강대교 아래 그 구간이 지대가 제일 낮아가지고 보통 이제 그 구간에 갈 수가 없죠 보통 그 구간은 못 간다고 해요 그렇고 이 어쨌든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대로하고 서초대로 이쪽이 그 흔히 강 이제 강남역 근처의 서초동 강남역 쪽 서초동 쪽이 지대가 낮아요 이게 왜 그러나면요 서쪽의 서초역 동쪽의 역삼역 그리고 그 다음에 북쪽의 그 영동사거리 음 북쪽의 영동사거리 그리고 남쪽의 그 뱅뱅사거리 지나서 그 양지역 올라가는 쪽 그쪽이 다 언덕이에요 동서남북이 다 언덕인데 그 강남역 쪽은 근데 그 강남역 쪽만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낮아서 물이 다 이쪽으로 흘러내려오고 또 거기가 이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있다 물 그 길이 물이 물을 흡수를 못해요 물이 토양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도로 양쪽 사이드에 하수구를 깔잖아요 그래서 그 하수구를 그 그래서 그 하수구를 이제 밑으로 깔아가지고 그 이제 흘러내보내는데 그게 사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그 신의 도로들 중에서 그 큰길들 있죠 큰길들이 그 가끔 뭐 그래 영동대로 영동대로나 테헤란로 이 영동대로하고 테헤란로는 보통 영동대로 테헤란로 올림픽로 이 세 길이 보통 그 중앙분리대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놨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좀 그 나무를 심어놓으면 거기 있다는 흙을 깔아야 되거든 거기다가 이제 흙을 깔면서 좀 적절히 좀 그 땅 그 물 좀 흡수 좀 해라 약간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 중앙분리대를 사실 그래서 그 녹지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도로들이 중앙분리대를 녹지로 조성하면 뭐 좋기는 하죠 음 좋기는 한데 근데 이제 잘 안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시가지에서 중앙분리대를 그렇게 녹지로 해놓으면 좀 이게 뭐라 해야 되니 그 자동차 그 배기가스를 먹어가지고 나무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잘 안해요 근데 하면 좋지 근데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요즘은 또 도로 중앙에다가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면서 그 중앙분리대를 그 녹지로 조성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도로 중앙에 버스 전용차를 만들면 사실 이건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중앙 버스 전용차를 만들면 그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가변에 가변에 그 길을 보행자 전용길을 조금 깎거나 아니면 그냥 아싸리 보행자 전용길도 조금 늘려가지고 그 그 도로의 기본 차로를 한 차로씩 좁혀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가용의 흐름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인데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종로가 차 없는 거리 행사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긴 해요 종로가 도로 중앙차로 중앙버스 전용차를 만들면서 원래 그 왕복 8차로였는데 이제 종로가 왕복 6차로로 좁혀졌어요 6.5차로 6차로 내지 7차로 정도 좁혀졌기 때문에 음 지금 종로는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요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자 근데 이제 그 정말 역사적으로 유명한 홍수 중에 하나가 1972년 8월에 남한강에 있었던 대홍수예요 이 홍수로 단양 충주 여주 이렇게 단양 충주 여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지역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길 서울 용산구까지 온 거야 왜냐면 이 시기에는요 팔당댐이 없었을 때예요 팔당댐이 있었으면 서울까지 홍수가 흘러올 가능성은 좀 적었거든요 왜냐면 팔당댐에서 적절하게 컨트롤을 해서 수문를 미리 열어두고 수위 조절을 해놨으면 이게 괜찮아요 팔당댐이 수문을 적절하게 컨트롤 해주면 그러니까 팔당댐이 사실 저수 용량은 좀 적은데 이 수도권 홍수 조절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당댐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팔당댐은 그 이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남한강 대홍수로 인해서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중에 충주댐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제 충주댐으로 인해서 원래 그 지금의 단양군 단성면 자리가 옛날에 단양읍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옛 단양읍 뭐 마을 이런게 지금은 쬐끄맣게 남아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쪽에 읍이 남아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단성면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원래 읍이었던 자리가 일부가 이제 수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상북도 단양 충청북도 단양군이 그래서 단양군의 단양읍의 위치가 현재 위치로 간 거예요 거기가 이제 신단양이에요 충주댐으로 인해서 그 단양의 위치가 바뀌게 된 거야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단양 팔경 중에서도 아마 일부 지역이 아마 물에 잠겼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그리고 이제 을충년 대홍수가 진짜 유명해요 왜냐면 원래는 한강의 본류가 석촌호수였어요 석촌호수였는데 그 을충년 대홍수 때 원래는 그 한강 본류가 그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원래는 한강 본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한강으로 가는 거였어요 여기 이렇게 흘러서 원래는 이 현재 잠실역 사거리의 그 위치가 한강 북쪽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 빗물이 이렇게 샥 내려오면서 강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강의 흐름이 이렇게 샥 바뀌어버리고 그 흔히 뭐 그 우가코라고 하죠 어쨌든 그 홍수의 영향으로 기존의 강 물길이었던 석촌호수가 막힌 거야 그래서 강의 흐름이 바뀌면서 석촌호수가 생겼고요 그래서 생긴 게 석촌호수야 그래서 석촌호수가 생겼고 원래 그 강 강들은요 이렇게 꾸불꾸불 흐르다가 꾸불꾸불 흐르는 게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흐르면서 토사가 이쪽에 쌓이고 이쪽에 쌓이고 토사가 막 이렇게 뭉쳐서 쌓이고 뭐 한쪽 뭐 이런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긴 삼각주들도 있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 그 한강물하고 탄천하고 그렇게 그 토사가 쌓여서 생긴 곳이 지금의 삼전도 삼전도가 옛날 섬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탄천이 흐르고 그 탄천이 흐르면서 그 토사가 쌓이면서 그래서 삼전도가 삼전도 동 육지가 됐고요 그래서 생긴 땅이 지금의 잠실이에요 어 그래서 잠실이 지금도 지반이 약해요 연약지반이에요 음 뭐 그런 그런 사연이 있어요 음 어쨌든 그래서 석촌호소가 생겼고요 그런 그런 정도로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제 한강종합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뭐냐 저기 광나루지구 쪽은 그 자연토사가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한강 개발을 하면서 지금의 한강은 일부 구간은요 그 자연스럽게 그 흙으로 쌓고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한강종합 개발사업 때 이제 일부 한강공원 구간에 이제 선착장이 생겼잖아요 그 나루가 생기면서 그 여의나루 뭐 뚝섬나루 뭐 잠실나루 뭐 거북선나루 또 뭐 이런거 생기면서 이제 유람선들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 유람선들이 다니면서 이제 그거가 됐어 이 이제 그 유람 유람선이 다니면서 그 짠 약간 이제 큰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깊숙한 항구가 필요했거든요 나루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콘크리트로 강둑을 쌓게 된 거죠 근데 대신에 좀 그 약간 그 강 강의 강 흐름 이렇게 깎고 뭐 이런건 좀 줄기는 했죠 그때 생긴게 잠실대교의 수중보예요 음 여러분들 잠실대교 가면 서쪽 서쪽에 뭔가 뭐 쌓여있는거 알잖아요 그게 수중보예요 음 잠실대교의 수중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잠실대교에 있는 수중보가 그 서울의 그 한강물 수위를 조절하는데 나름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물론 이제 잠실대교 수중보가 있지만 그 서울의 한강 수위를 조절하는 최후의 방어선은 8당대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홍수가 발생할 경우는 그 이제 방송같은걸로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대비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동네도 한강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그 한강으로 나가는 자전거길이 지금 막혀있거든요 막아놨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옛날에는 그 계단 오르락 내리락 이런 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 약간 경사진 평지로 지하차도가 생겼거든요 지하보도가 근데 거기가 아마 지금 막혀있는데 거기가 이제 동네쪽으로 약간 경사가 높게 되어있는 이유는요 그 이제 한강물이 넘칠 경우에 이쪽에 딱 이제 막아놓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그 뭐냐 그 약간 임시로 막을 수 있는 판때기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상비용으로 놔두는데 그걸 쌓아가지고 막아놔요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인해서 강물이 흘러넘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자전거길 못 들어가요 그 잠수교가 지금 넘쳤네 그거 어떻게 들어가 잠수교가 일 안하는 시기인데 근데 지금 잠수교가 넘친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잠수교 수위를 넘어가지고 그 보통 여의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여의 하루나들목하고 노량대교 구간이 좀 약간 지대가 낮아요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그 노량대교 쪽이 좀 그 잠겨있고 아마 흑석동 사는 분들도 아마 이거 잘 보실 거예요 그 한강대교 바로 아랫구간 그 한강대교 바로 아래도 거기 올림픽대로 거기까지가 다리거든요 근데 그 다리인데 잠겨요 명색이 노량대교인데 잠겨요 그러고 그래서 보통 요런 시기에는 올림픽대로 하고 강변북로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 저기 의정부 쪽에서 그 서울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동부간선도로는 이런 이 시기에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중랑선 넘치면 특히 동부간선도로는 한강보다 더해 거기는 동부간선도로가 높이가 더 낮거든요 거의 중랑천보다 조금 높게 만들어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하천 양옆에 만들어놓은 길이라서 산천 구간은 그나마 나아요 그 탄천 동쪽의 그 송파구 쪽의 뚝방길은 거기는 위험하면 그냥 안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는 그래도 길은 좀 좁거든요 거기는 위험할 경우 안 들어 아마 통제가 될 것 같고 탄천 서쪽의 동부간선도로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 남쪽 구간하고 북쪽 구간이 있어요 강남구간 강북구간 탄천 구간은 그나마 나아요 왜냐면 탄천 구간은 거기는 고가도로가 많거든 등단 구간은 어차피 시가지 바로 옆에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탄천 구간은 서울로 들어오면 대부분의 구간이 고가도로예요 바로 청담대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나아 그리고 안양천 서부간선도로도 그나마 상황은 나아요 도로 옆에 오히려 더 툭을 높이 쌓아놨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쌓아놔야 될 필요는 있어요 서부간선도로 이퀄 서해안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서 거긴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사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용도로의 다수가 이 하천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였기 때문에 사실 이 홍수 시즌이면 좀 서울은 교통이 헬게이트가 열리죠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말에 5호선이 하남까지 연장되던데 우리 동네 5호선 다녀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동네 근처도 그렇게 막 물이 잠기고 막 그런 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한강 자전거 길이 조금 정비가 돼 있어가지고요 그 원유대교하고 서강대교 밑에가 원래 그 하천 복깃길이 있어요 그 청파로? 그 청파로가 원래 하천 복개된 길이거든요 그 청파로가 용산 전자상가 앞에 가는 길 그 청파로가 하천 복개한 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서강대교 앞에 서강대교 쪽에 그 서강로 말고요 그 본선, 본선 말고 이제 옛날에 그 옆에 있던 그 창전로 창전로하고 광성로가 그 하천 복개한 길이에요 그 창전로, 광성로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지금 저기 마포아트센터하고 숭문중고등학교 그 앞에 있는 거기까지가 하천 복개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뭐냐 숭문고 나왔던 그 이상벽씨 있죠? 아나운서 아나운서 이상벽씨가 저 고등학교 선배인데 그분이 학교 다녔던 시절에는 그 학교 앞에 흔히 세네강이라고 부르는 하천이 있었어요 그 세네강이라고 불렀던 하천 때문에 원래는 거기는 이제 육교가 있었고 그 마포아트센터에 있던 자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운동장이에요 중학교 운동장 따로 있었고 지금은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같이 쓰는데 근데 이제 옛날에는 학교 정문이 그쪽이 없었어요 그쪽이 이제 하천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복개를 했고 그 지금 이제 그 옆에 상록아파트 그 북쪽을 다 재개발에 뜯어가지고 그 다 그쪽 지금 그 산길을 재개발로 뚫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 옆바로 지금 정문의 위치가 바뀌었더라고 마포아트센터 주차장 들어가는 문 바로 앞으로 정문의 위치가 바뀌었다 그래요 뭐겠는데 내가 잘 안 찾아가 봤어 응 어쨌든 그랬는데 이 원래 그 세능강이로 불렀던 그 길이 원래는 하천 복개된 길이다 하천을 복개한 흔히 말하는 그 선통물천길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복개돼서 서강대 쪽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쪽 구간을 그 강변북로가 그 강변북로 앞에 그 자전거 길이 옛날에는 그냥 그 길만 연결한다고 이렇게 그 약간 길이 내려가서 그 밑에 그냥 다리 짧게 만들어 놓은다고 이렇게 다리를 좀 낮은 쪽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가 그 다리가 잠겼어요 그 장마철에 하수구가 막 배출되고 한강 수위 올라가고 보면 그 다리만 잠기는 거야 지금은 그거보다 다리 위치를 올려놨죠 그 홍제천하고 불광천 합리해서 나오는 그 성산대교 옆에 거기도 원래는 그 다리가 잠기는 쪽이었는데 어쨌든 그 자전거 길을 정비하면서 거기는 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더라고요 그런 추억이 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안 나가는 게 좋죠 그쪽에는 뭐 그래서 이제 지정 대피 상수 이런 거 있으면요 보통 뭐 학교 같은 데로 대피하고 그러죠 뭐 학교 같은 데로 대피하는 경우도 있고 뭐 조금 그 동산 2로 대피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지정 대피 장소 꼭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약자들이 우선적으로 대피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 되겠죠 글쎄요 어쨌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사실 홍수로 인한 피해라기보다는요 장마가 일어나면요 우리 동네는 바로 옆에 빗물 펌프장이 있어요 이 빗물 펌프장이 빗물들을 거기를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수위 조절을 하면서 내보내던 거거든요 근데 그 물들이 고이면요 그 빗물 펌프 그 빗물 저수장 거기가 그 수위가 넘쳐가지고 거기 고이면요 거기가 악취가 진짜 썩은 데가 나요 그것 때문에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요 그 비가 많이 내린 그 직후에 그때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요 그 여태까지 이제 홍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그 2부 2부는 이제 땜 이야기예요 네 산샤 땜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산샤 땜 얘기 나올 때 그때 이제 2부 땜 이야기도 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